지금 방역을 다 오네 아 셔틀이 진짜 심하다 너무 좋다 진짜 심하다 그니까 자체색은 크기도 큰데? 아 나 요즘 이런 파운드도 너무 좋은데? 망했다 귀엽다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야 잘 잘랐네 이거만 보이면 됐지? 맛있어 무화과 먹었어? 이거 맞지? 왜 그렇게 잘 잘랐지? 신기하다 물 맛이 나 무화과 진짜 달다 무화과 진짜 달아 나 제가 뉴월스에서 먹은 무화과보다 더 달아 이것도 진짜 달아 너무 좋아 서울 친구 그래서 야 크림은 맛있는데? 그럼 주신 크림이다 응 이거 처음 먹어보는 크림이야 이거 되게 잔데? 음 이거 크림 질감이 너무 좋아 맛있어 진짜 이거 크림 질감은 크림이 입에서 붙어있어 진득하게 맛있다 아 나 여기 자고래 미쳤다 미쳤다 약간 샤브레 완전 맛은 샤브레 난다 완전 딴딴따족한 샤브레 맛이야 까마니에서 샤브레 먹어봤어? 맛있게 좋아해 완전 부드럽더라 약간 그런 맛인데? 이거 끄고 하자마자 그런 맛이잖아 응 음 음 음 역시 이 절장 맛있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담백하게 생긴 거야 다 그러니까 야 너무 맛있어 이건 파운드 이런 취득한 식감이잖아 뭔가 이런 기름 식감 그게 너무 좋아 스마일 다 주먹었어 응 어땠어? 맛있어 여기 밑에 빨간 애도 맛있어 빨간 애가 근데 엄청 취득했어 응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응 색깔 때문이지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미친 미친놈이야 이러고 보자 응 이게 제일 달 것 같아 오히려 난 얘가 제일 달 것 같은데 아 진짜? 생각보다 제가 달아가지고 포크가 너무 작아 안 돼 음 음 맛있어 얼그린 맛있다 응 근데 블루베리 맛보다 얼그린 맛있어 아하 그냥 얼그린 맛인데? 어 그래서 무슨 그레이시구나 이게 네 이름이 무슨 그레이트였지 딱 내가 좋아하는 그 취득한 식감이야 야 나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야 미쳤네 너 앞으로 이 방식 먹어봤어? 핫방 좋아해봐 핫방 좋아해봐 핫방보다 더 달아해 이거 맛나자 핫 진짜 맛있어 핫 핫 핫 핫 야 진짜 나 되게 완전 좋은 비감과 맛이야 핫 핫 야 내가 최근에 먹은 비건 중에 나 제일 맛있는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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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크림 질감이야 나 약간 망오니 크림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꾸덕한 느낌 뭐야 이거? 시덕 시덕도 아니고 뭐지? 찔뻑찔뻑 찔뻑찔뻑 어 질다 엄청 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제일 건강한 맛인데 하필 우리가 단 걸 먼저 먹어가지고 나 근데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얘를 제일 별 생각 없었거든? 아 진짜? 제일 맛있네? 얘를 제일게 됐어 이런 느낌 정말 뭔가 이거 그냥 기라미 먹는 입크림 맛이었을 것 같기도 음 다르게 됐어 어 추워 하긴 하긴 하잖아 안주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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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크림도 맛있는데 타르트지 너무 맛있다 그니까 알기 배구맛 바라라 아 진짜? 진짜? 엄청 잘 어울리지? 달달한 맛을 타르트지 달달함이 딱 맞춰져 이 크림, 이 밑에 빵이 뽀삭한 거 좋아해? 맛있다 근데 진짜 부담없이 계속 들어가 향 끝에 너무 좋아 국감이 너무 좋다 나 타르트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이런 비건 타르트가 좋은 거 같아 약간 앞에 있는 음식을 못 남겨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딱 초코나무속 같은 거야 근데 진짜 여기 빵 시트랑 이 안에 있던 빵 시트랑 옆 빵 시트랑 다 똑같아 맞아 맞아 크림도 다 똑같아 맛만 들어가 근데 뭐 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얘 보다는 이런 타르트는 뭐가 훨씬 맛있다 얘는 약간 물려 예쁘다 내가 원다고 안 가냐 깨끗해 깨끗해 저 토마토 진짜 간 맛이야 토마토 되게 깨끗한 맛이지 건강한 맛이지 완전 진짜 토마토 간 맛이야 생 토마토 간 맛 단맛, 쓴맛, 짠맛 이런 맛이 없어 왜? 엄청 많은데? 와 나 진짜 열심히 구매했는데 이거 내가 핸드밀에서 제일 좋아하는 바게트가 갈반게트거든? 이거 같아 바게트가 룩콜라 맛있어 룩콜라 맛있어 진짜 엄청 쓰다 룩콜라 야 룩콜라 역대급이야 내가 먹어본 그 야채 중에 제일 썩 근데 진짜 맛있다 야 바게트 진짜 맛있어 되게 짭짤해 되게 간이 짭짤해 야 솜인데? 응 바게트 자체가 진짜 맛있다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다 야 미쳤다 미쳤다 여기 바게트 직접 만드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그치? 치즈가 진짜 짭짤해 치즈 소금이 하버려 치즈 소금이 하버려 우와 이거 진짜 근데 약간 너무 건강한 맛이야 난 약채 소프 이런 맛이다 그치 않아? 약채 맛 나 약채 맛이 진해 진짜 아까 학교를 바라지 응 응 응 바게트 진짜 맛있어 응 찍어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바게트가 오 오 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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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리 미친 거 아니야? 음 과자 아니야? 맛있겠다 아 음 야 토마토 슬리치가 안 짜서 오히려 얘랑 잘 어울려 이 바게트랑 같이 먹으니까 더 미쳤네 아 근데 룩골라가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혼자 먹으면 진짜 당황스러운데 같이 먹으니까 오히려 맛있어 같이 먹으니까 오히려 맛있어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열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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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식감 때문에 쭈렁푸딩 쭈렁푸딩 쭈렁푸딩을 제가 먹어볼 줄이야 너무 짜 진짜 짜요 우와 거의 단맛이 없는 정도일지 않냐 우와 와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안에 있는 빵 같은 거의 식감은 되게 포슬포슬해요 근데 진짜 단맛이 없이 짜다 대박 이런 크럼블 같은 게 완전 기름기 먹으면 쭈덕쭈덕함 우와 진짜 자극적 와 진짜 자극적이에요 대박 항상 그 이상의 자극적이 있네 자극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짭짤한 푹 퍼먹을 수 있는 푸딩은 아니다 진짜 맛있다 하나도 안얼렸는데도 진짜 꾸덕해요 하나도 안얼렸는데도 진짜 꾸덕해요 어 꾸덕꾸덕해 꾸덕치덕 음! 엄청 고소해 음! 쿠키 맛있어 제가 먹은 은황치즈 디어트 중에 제일 짜여 우와 꾸덕해 음! 크림이 진짜 짜고 쿠키 도우가 진짜 고소한데 쿠키 많았으면 더 많이 넣겠다 이 고소하키가 진짜 고소 음! 쿠키 도우가 진짜 맛있어 음! 완전 그 기름진 기름 쿠키 후덕치덕함이에요 음! 쿠키가 달다한데 크림이 진짜 짭다 저는 이렇게 하얀 치즈도 있는데 일부분도 진짜 짭짤해요 음! 쿠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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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콘 먹고 싶어서 이번엔 요미조미 스콘 들고 왔어요 음! 눈에 띄는 스콘인가봐 음! 왕꽃어 음! 음! 오냠우스 오! 이리와 ícul위들 오냠우스 오냠우스 시나 오냠우스 한번 들어가 와 진짜 용이종이 푸딩이 와 약과 맛 진짜 진해 와 너무 맛있어 와 용이종이 푸딩은 이렇게 빵이 되게 많아요 약과 약과도 완전 꾸덕해 진짜 여기 푸딩이 제일 멋있는것 같아 진짜 여기 푸딩이 제일 멋있는것 같아 진짜 여기 푸딩이 제일 멋있는것 같아 여기 푸딩이 제일 멋있는것 같아 약과도 진짜 많아요 약과도 완전 촉촉해져서 오늘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달아요 약과 여기 있는 약과를 입안에 넣으면 빵인지 뭔지 모르게 다 같이 으깨져 약과도 촉촉해져서 빵부분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다 빵 느낌 완전 계란과 다 봐봐 근데 확실히 약과가 기름져서 기름진 맛이 있긴해요 근데 확실히 약과가 기름져서 그냥 약과도 한 2-3개 부서져있는것 같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아 약간 kinetic 깨끗하게 간식 cancer 이침 omena 내가 제 다행 잠시만 지ถ minut empathetic ockey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별로 오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단단해졌냐 음 음 음 음 카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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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대로 살찌나 두잡지 음 음 음 음 음 음 지금 아랫부분이 쿠키거든요 아랫부분이 진짜 맛있어요 밑부분은 진짜 쫙쫙쫙쫙한 버터가 기름 쫙쫙 나오니 밑부분은 진짜 맛있는 버터쿠키 버터가 이렇게 너무 단단해졌네 아 아 특히 이비에 약과가 진짜 고소하게 약과도 안 먹으면 약과 맛이 안 나는데 약과도 안 먹으면 약과가 고소한 장난 아니야 아랫 음 간장판 과제 중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과제하고 나니깐 거의 11시가 됐는데 그 사이에 쭈딩이 얼었어요 음 아 아 만장판 은 الا 듬뿍 irst 아 아 아 에 음 아 으 악과가 액 contains 잘 아 음 액 약과가 종료됐어 이렇게 생긴 피넛버터 초코칩 이렇게 생긴 피넛버터 초코칩 응 완전 달달한 버터쿠키 안에 그냥 피넛버터 초코칩이 들어있어요 힛 mailing, 웅 틀리더 통심문화